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500원 사이즈만큼 남기고 쭉 당겨주세요 반대편에 우리 귀여운 댕댕이를 놓고 목이 졸리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벨트로 부분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 솜에 있는 부분에다가 드라이를 넣으시면 되는데 뜨거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절대 뜨겁지 않습니다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따뜻한 느낌 이렇게 되면 털 날릴 필요 없죠 왜?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싹 애기만 빼고 청소하시면 돼요 위생적이에요 공간 차지 안 해요 그리고 되게 빨리 말라요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내 반려동물에게 맞는 사이즈 택하시면 돼요 더 이상 애 돌아다니니까 자보이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또한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잠시만요